아니, 강미래 그 년이 먼저 날 쳤다니까? 넌 동기인 내 말보다 애들이 얘기한 거 믿는 거야? 야, 김천우. 앞으로 무슨 이유든 한 번만 더 후배들 괴롭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앞길 막아줄게. 알겠냐? 내가 직접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니가 한 짓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까발릴 거고 그래서 너 취업할 때 교수님 추천서 한 장도 못 받게 할 거고 설령 추천서 없이 취직이 되더라도 업계 선배님들한테도 니가 저지른 개쓰레기 짓 다 말할 거니까 긴장해라. 나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알지? 야, 아무리 그래도 우린 동기인데... 내가 너랑 동기라는 게... 그게 후배들 보기 너무 쪽팔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. 미안하다. 가봐, 그럼.